예수님께서 천국문에 이렇게 가 계셨는데 차 멀리서 어떤 호호백발 할아버지께서 힘들게 힘들게 오고 계셨어요 천국문에 이르러서 아유 영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영감님이 내가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서 몇 가지 기억하는 두세 가지만 기억한다고 첫째는 평생 목수일을 했고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생각나서 아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아니 그럼 네가 피노키오냐? 들어도 재미있는 언제나 나중에 피노키오가 나무에서 진짜 사람이 되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 그런데 왜 사복음서마다 그날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 함께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후에 당시 세력가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데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의 동굴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매장이 아니라 동굴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는 것으로 장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봉쇄하였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욕하로돼 주여 저 유혹하단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후로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을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훨씬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이 끝이 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예수님의 동굴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과 여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동굴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되돌아 서서 달리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세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들고 동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중에 누가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치워줄까 걱정했지만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여자들은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향료를 발휘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돌은 치워져 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걱정하고 있는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갔는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알려 함께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몸물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무덤을 향해 대답하는데 인기척을 느껴서 되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러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 남자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그제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복음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혼동스럽습니다 여자들 여러 명인가 하여간 그때 가장 한 건은 막달라 마리아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게 사실인가 참 보금사보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는데 전부 다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엉터리다 부활은 엉터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한 면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 방향에서 전체를 조명할 때 그 실체가 올바르게 드러납니다 구로자와 아끼라라고 하는 일본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흑백 영화 시대에 그때 라쇼몽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일군의 사람들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그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각각각각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혀 다른 사건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은 예수님의 존재는 엉터리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성성을 통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경멸까지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옛날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은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부활을 일상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현실이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믿음을 갖고 계신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근거와 논리로 반박해왔고 오늘도 미래도 기독교가 존재하느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을 테면 믿고 말테면 마라 그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불일치하는 내용들부터 정리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사실이야? 어떤 게 옳은 거야? 또한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자들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당신은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이 한 얘기들과 또 들었던 내용들을 서로 다른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저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애타게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로마나 다른 대적자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믿음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또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당시 사람들은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하고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열심히 경청하였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그가 혹시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치열하게 쫓아다니면서 따졌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한 방에 물리치듯이 로마를 일격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그들이 거리는 창녀나 문둥병자,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하고 너무너무 쉽게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당국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로마 당국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형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얼마 지나면 그 소등이 수그러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로당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례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을 누가 죽였어요? 해로당이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니까 저거는 세례요한이 부활한 거야라고 그냥 합니다 보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아무리 죽더라도 뭐예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 다 죽고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부활 사상이 보편화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제자들은 괜찮아 곧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렇게 힘 한 번 못 쓰고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예외 없이 생각하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안식일 후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도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따랐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은 깜짝 놀랐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아 진짜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를 구원할 구원자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느냐 아니냐의 논장에 빠지는 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의 전도행은 3차에 걸쳐서 많은 전도행을 했지만 아테네에서 처음 실패합니다 딱 한 번 사도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였고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갔습니다 그 실패 이후 사도바울이 결심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을 전하지 않기로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활했느냐 아니냐의 논쟁에 빠지면 그래서 계속 걸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 그 논쟁에 빠트리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영생의 또 다른 말입니다 부활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부활 개념이 있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 개념, 영생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 말이 거짓말이야 죽음은 다 끝나 그래서 우리로 알고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을 집착하게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가진 생명과 능력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게 합니다 자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살 길이라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진짜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격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자식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성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쌌던 그 세마포 그거를 챙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뼛조각 하나만 있어도 치아 하나만 있어도 거대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심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이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거리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오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벌벌 떨었던 로마도 종교 당국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가난도 소외도 병도 외로움도 쓸쓸함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억울함도 원통함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워졌고 깊어졌습니다 시기 질투, 초조함, 시시함, 불이, 간사함, 권무와 쓸쓸 모두 모두 사라졌습니다 잘난 척하지도 않았고 힘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들의 변화의 원천은 영원히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였고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정말로 진리이고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모함하고 계속 뭐 이러고 이런 거 보면 아무리 그럴 듯하게 보여도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험담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들에게는 밀어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란 도대체 뭘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부활은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굴에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첫 레슨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고 노여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가득하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밟히고 차이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악에게 휘둘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요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밝은 빛이고 소중하고 귀중한 소금이란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복수하려고도 하지 말거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탄에게 노란하는 것이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복을 극대화하여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며 살리며 베풀며 살아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너무 여리여리하면 어떻게 살까 해서 개를 갖다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에게는 착하고 여리고 조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얼마든지 개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강화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고의 복 받은 게 뭐냐 그러면요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마음 여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개를 강화시키느라고 어릴 때부터 피해의식 참득 심어주죠 저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착하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식 전혀 없습니다 전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매뉴얼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착하고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거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언제 어느 때든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반대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도 아닌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훗날 이 육체를 벗은 후에 그 삶은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베풀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탄은 죽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거기에 이끌려서 놀아랍니다 모함하고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끝나는데 뭐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등산 가지 끝나는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음으로 끝나는데 진짜 무서운 것은 영벌이 때문에 영벌 부와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락그룹 퀸의 리드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어요? 대단했죠 그런데 1991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마지막 앨범 미러클에 수록된 곡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모두 다 우리들 손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어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팬들이 열광하였음에도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아픈 외로움입니다 성공은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수십억 달러를 벌게 해주었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단 한 가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으로 지속되는 영원한 관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시스테브리든 노처녀 누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슬픈 이유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부활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 죽음까지도 그 영원한 사랑을 자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모함, 시기, 질투, 비방 그딴 거 안 하네 그러므로 요만침이라도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의 소유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만 가르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했고 행동하셨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둘째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둘째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실패에서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부활의 삶은 영원에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대단한 것이고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차근차근 나아갈 때 내 삶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 귀한 삶이 영원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세례자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자신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